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오늘은 만천의 곤충백과 시간입니다 곤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동종 포인트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것은 칼코스마 아틀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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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틀라스는 이수님 몇 종이 있습니까 아종 현지 기준으로 7개죠 7개나 있어요 그러면 원명화장은 어디죠 제일 오른쪽 지역은 어디입니까 술라웨시를 기본으로 하고요 일단 아 술라웨시 아하 싼기르 니아스 토아 뭐 이런 느낌 아 여기 지도가 있군요 지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 술라웨시 인도네시아의 이쪽이 술라웨시 본섬이고요 네 이렇게 생긴거 이 위에 싼기르 제도 조그만거 두개요 네 맨 위에 게 싼기르고요 이 중간에 뭐 토아스라 토아라라든가 여러가지 섬이 있는데 거기가 다 원명화장 칼코소마 아틀라스 아틀라스 그 옆에 밑에 길쭉한 요건 어디입니까 이게 그 피나에 피나에 많이 나오는 펠렝 펠렝점이 이겁니다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 기다란거 뭐 탈리아부 아 거기가 음흠 요기에 나오는거 아 요거는 또 다른거군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구나 색깔별로 아하 그럼 요게 그 이 분홍색이 바로 원명화정 그러면 술라웨시 본섬하고 위에 뭐 싼기르 제도 고르키가 이제 원명화정 원명화정 아 요것이 암컷 자 그 옆에 요것은 뭡니까 필리핀 아 필리핀 갑자기 필리필로 넘어가네 아하 이것은 헤스페로스 헤스페로스 아 아까 참 하나 빼먹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숑 자 원명화정은 크기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아주 크진 않고요 100 조금 넘어가고요 기네스 기준으로는 기네스가 100이나 나와요 이게 이야 신기하다 대부분의 아종이 100이 나오고요 케이보 같은 걸 제외한 케이보나 섬아종을 제외하고 그러면 제일 큰 것이 어디입니까 필리핀 거죠 아 바로 옆에 헤스페로스 요것은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110 넘어갑니다 110 110 이야 멋지다 자 그러면 필리핀이면 필리핀 전역 사실 중간에 안 나온 섬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이것까지 하기엔 제 실력이 부족해서 필리핀 전역에 나오는 것이 아하 그러면 팔라완도 나옵니까 네 팔라완 나옵니다 이 팔라완 겁니다 아하 팔라완 거네요 수컷은 레이텍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크기가 가장 큰 것이 특징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이것은 그런데 사실 하나 궁금한 것이 아틀라스는 아틀라스 아종끼리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으로만 구별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확실히 구분이 가능한 편이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명아종부터 그럼 특징 좀 알려주시죠 원명아종이 보통 위에서 윗모습의 구분을 많이 아 예 예 일단 흉곽이 둥글게 아 흉곽이 둥글다 아 약간 그리고 두각을 보시면 네 돌기 없이 매끈하게 생겼다 아하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배웠습니다 원명아종 그러면 헤스페루스는 어떻습니까 윗모습 원명과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옆에서 보면은 돌기가 있죠 오오 그 코카로 따지면은 원명아종에 있는 그게 원명아종과 잔센시아종의 차이 같은 느낌 아 이곳은 약간 좀 원명아종처럼 돌기가 있고 아까 원명아종은 돌기가 없고 헤스페루스는 돌기가 있고 그 차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거 한번 보시죠 요건 뭡니까 대륙에서 나오는 아주 만테스라고 아 만테스 아 이거는 제가 들어본 좀 뭐야 귀에 있지 않은데 요것은 지역이 어딥니까 이게 좀 넓은 데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오오 초록색 보시면 베트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위에 인도까지 그리고 중국에서도 나옵니다 오 개체 수는 어떻습니까 적습니다 그죠 제가 서식 범위는 참 넓어요 보시면 엄청 넓잖아요 그러네요 넓은데 근데 밀도가 낮습니다 오오 음 그렇군요 요것은 그럼 뭐 형태적으로 특징이 뭐 이거는 뭐 일단 옆에서 보면은 예예예 이 개체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사실 원래 돌기가 거의 발달하지 않는 아 그래요 아 원명처럼 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예예예 둥글지가 않고 약간 일자로 뻗는 느낌 오오 보편적으로요 그리고 비율이 좀 짧습니다 약간 꿀 비율이 약간 짧습니다 오 그러네요 요것은 크기가 대략 어떻습니까 또 꽤 커가지고 한 백후반 백칠팔 거기까지 나옵니다 오 이야 멋지다 꽤 크게 나오는 아하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개체 수가 많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개체가 93짜리 상당히 셉니다 아 그렇죠 예 그냥 살짝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시죠 대략 그냥 아 노코멘트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옆에 거 뭡니까 제일 유명하죠 아 아 케이보우 스마트라 스마트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지도보죠 빨간데 아하 스마트라서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인가요 에페가 말레이시아 반도에서도 나오고 스마트라에서도 나오고 보르네오에서도 나오고요 그 중간에 있는 섬들에서도 나오고 아하 이 옆에 있는 섬들에서도 나오고요 오오오오 그렇군요 다 나옵니다 진짜 이야 굉장히 넓게 나오는데 스마트라 섬 거는 제일 흔하죠 제일 흔하죠 나머지 섬 거는 그래도 개체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죠 아하 그래도 보르네오 건 그래도 그래도 흔한 그래도 꽤 많은 편이 스마트라 섬에서는 진짜 벌드처럼 나오는데 아 진짜 저희 투입된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어마무없 이번에도 몇 천마리 자 그러면 이 게이보호는 특징이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일자 아 약간 일자고 옆에서 보시면 돌기 확실하게 아 돌기가 확실하게 있고 음흠 그러면은 해스페루스하고 비슷하네요 해스페루스랑 두각 형태는 비슷하고 흉각 형태는 만테스는 비슷하고 음흠 그렇군요 그런 특징이 있군요 자 그럼 저희가 4종을 했습니다 나머지 3종은 뭡니까 일단 네 아까 펠랭커부터 할까요 예예예 어디로 할까요 펠랭으로 하세요 일단 요겁니까 네 신타에 이게 신타예요 좀 큰 대형인 것 같아요 65자 67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꽤 큰 편이죠 보통 이것은 70 이상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기네스가 일단은 80까지 나오긴 하는데 그래요 오 이야 그렇구나 70 넘어가는 것도 귀합니다 예예 이게 바로 신타에 신타에 펠랭섬이요 네 펠랭하고 아 술라웨시 바로 옆에 있는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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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랭 탈리아부 아 탈리아부 이런 데서도 나오고 음 그렇군요 요거 뭐 특징이 뭐 이렇게 뭐 가느다랗고 뭐 쭉 뻗고 딱 보시는 이쪽 조금 양옆으로 좁아 보이는 네 네 네 네 몰랜처럼 약간 좀 네 볼은 바깥쪽으로 뻗습니다 이렇게 오 음 그렇군요 오 오 자 요것이 바로 신타에 아하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밑에 동네로 가시죠 여기요 네 아 요건 또 뭐야 여기서부터는 조금 귀한 애들이 네 아 요건 뭡니까 이름이 부토넨시스 아 부토넨시스 뭐 부톤섬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죠 아하 어디에 붙어있나요 아 요기 밑에 있는 이 조그만 섬이 부톤섬이고요 술라벳이 약간 밑에 오른쪽에 있는 요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섬에서도 나옵니다 아 작은 섬들 이런 섬에서도 나옵니다 네 음 음 근데 이건 크기가 이렇게 작은가봐요 원래 원래 좀 큰 것도 있기는 한데 오 그래요 오오오오오 귀한가봅니다 그러면 좀 귀합니다 아하 역시나 가격은 노코멘트 네 좋습니다 자 여섯 개 있고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제일 귀한 게 아 제일 귀해요 스마트라 옆동네죠 이쪽 아 아 스마트라 섬 바로 옆에 네 이게 시메울루에라는 섬입니다 시메울루 네 오오오 많이 들어본 섬인데 오오오 고기에만 합니까 이게들은 그렇죠 아하 생김새가 가만 있어봐라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소형을 구했습니까 원래 이쪽이 시메울루엔시스 오른쪽은 비교용으로 놔둔 케이버화종 아 가만 있어봐라 같은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차이가 차이가 뭐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동전키를 설명드립니다 예예 두 개체가 같은 크기입니다 예예예 참고로 예예예 배 끝부터 흉곽 끝까지 길이 기준으로 예예예 같은 크기인데 예 시메울루엔시스 아종이 예 흉곽이 좀 더 짧고 굵다 아하 흉곽이 아하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자 윗모습으로 보시면 좀 편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정확히 이렇게 옆으로 쪽 어 미세하지만 약간 그리고 약간 길고 가늘죠 가늘고 음 길고 두각 같은 경우에도 두각 같은 경우에도 시메울루엔시스 쪽이 좀 더 굵게 아 그래요? 어쨌든 간에 흉곽은 확실히 시메울루엔시스 이게 굵고 짧고 약간 좀 얘는 좀 길고 가늘고 두각은 자 이쪽은 굵고 비슷한데요 위에서 보셔야 돼요 아 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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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이쪽은 굵고 옆으로 살짝 이대로 보면 아하 그렇군요 약간 예 생긴게 좀 다르셔 이게 그런데 제가 이거 농담입니다만 네 요거를 누가 시메울루엔시스라고 팔면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? 더 잡았다고 주장하면 글쎄 일단 요거를 내가 요거를 내가 심을 잡았어요 하고 주장하면은 빡빡 우기면 빡빡 우기면은 그 정성을 헤아려줘야죠 아 요게 이제 아종 왜냐면 이게 그 옆에 있는 스마트 레슨 케이버가 나오고 요것이 바로 케이버죠 요게 바로 케이버인데 요기를 제 생각에는 얘가 부웅 날아가지고 날아갈 거리가 아니라서 아 그래요? 아 날지 못합니까 아하 예 알겠습니다 사람도 멀어서 못 가는 동네 아 그래요? 자 오늘 만천군중 백과전에서는 김희수님을 모셔놓고 칼코소마 아틀라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번에 김희수님이 칼코소마를 월컬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이거 시메울로 했죠 시메울러 그 기념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 기회에 아틀라츠 7종에 대한 동정 키와 크기 등등 많은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에 참여해주신 김희수님께 감사드리며 아틀라스는 이것을 돌려보면은 동정이나 여러가지 아종들을 모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코소마 아틀라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바 김희수님 고생했어요 많이 했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